남북 협상 내용이셨어 싹 다 죽이기로 북이랑 합의했고 여당의 선거에 유리해질수록 우리는 살아나갈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속속 지지율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상황은 어때? 실은 간첩임 속아요 날 죽이란 지경을 내린 자가 누구야? 해당초 내 놈은 버리는 카드였어 조심히 사흘 안에 3억 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언니 당신 딸부터 4살 될 거야 반드시 살아나가야 돼 농마야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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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